노래 너무 잘하고 다 좋은데 나 이상해 잠이 점점 깨 오빠 목소리 때문인가? 그래서 그런데 진짜 꿀잠 잘 수 있는 노래 마지막 딱 한 곡만 미안해 어 그래 알았어 딱 한 곡만 더 불러줘 널 위해서 한 곡만 내가 더 불러줄게 고마워 너에게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반편지라는 노래 불러줄게 설마 아이유 노래 부른다고? 이 오빠 완전 꾼이네 나도 너무 창피해 아 근데 제가 아니 노래 부른 때 집중이 안 돼요 나 집에 갈 때도 형님 목소리가 계속 아른거릴 것 같아요 오빠 형님이라니? 오빠 미쳤어? 빨리 노래해줘 나 반편지 해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나 집중을 못하겠어 지금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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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뺨 때려 빨리 반편지 해줘 네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 진짜 이거 큰일 났네 오빠 오빠 변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어차피 이렇게 상황극인 거 끝까지 밀어붙여야 돼 중간에서 멈추면 더 창피해 이게 지금 분위기가 좋은 노래인데 이거 망했어요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빠 잘 생각했어 아니 이 밤도 너무 이상해 오늘 날에 반드시 지금 틀어보세요 지금 틀어보세요 부를 당신의 창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저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노래 조금 더 듣고 싶었지만 현우 씨가 지지를 쳤습니다 지금 우리 현우 씨에게 박수를 한 번 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쏟아